안 풍니다 따가 어이글도 안 넣어주네 소개 완전 소개 땡큐 어머 어머 안경맞게 대박이다 넌 주인자를 만나가지고 이야 얘들아 얘들아 꼬르르르 까꿍 이거 키우는구나 어머 얜 비숑인가봐 비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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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숑이 착해요 어머 신박하다 어이 예뻐라 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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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아이 이뻐 신발 신발 대박이다 이거도 미끄럽지 않은가 봐요 내 신발도 쟤 안경과 있었어 어머 얘들 봐 가만히 있네 내 비숑 아니에요? 내 눈은 비숑이에요 우리 집도 비숑이 있네 여기도 있어 여기 또 있어? 어머나 아가야 눈이 반짝반짝 여기 좀 봐줘 여기 엄마 여기있다 엄마 여기있다 엄마 여기있다 엄마 여기있다 엄마 여기있다 대박이다 대박 일쑤 대박 일쑤 대박이야 아이고 예뻐라 그래그래 고마워 아이고 예뻐라 안젤라 엄마 여기 사람 많아가지고요 나이든 개들도 그거 써야돼요 어머 어디까지 가실거에요? 모르겠어요 가운데까지 가시나 오는거에요? 네 목을 안쓰면 눈이 아파져서 나와 주인 주인 잘만났네 주인 잘만났어 예쁜이들 너무 예뻐라 안생아 대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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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아가야 까꿍 까꿍 어디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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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주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젤라 아니야 컴백 가자 고 강아지 되게 쓰는게 있네 강아지도 거고리네 그러게요 대박입니다 강아지도 거고리를 썼다고? 맞췄나봐요 눈에 아니 아니 하세요 대장님 대장님 하세요 와 끝났습니다 아니 하고 가야되네 좀 주인이 해야지 저 뭐 호랑 피해 줄게 해야죠 뭐 먹었던거야? 뭐 먹었던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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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구만 뭐다 가세요 뭐 아 아 아 뭐 아 아 아 아 아멘